난 그저 평화롭고 싶어 모일러가 따뜻한 집 집착 게임 머신에 컴퓨터 걱정 않고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인천 수위로 하얀 2층 집 단독주택 1층은 집주인네 우리 집은 계단을 올라가 2층에 새벽에 배가 앞 밖에서 나와보니 연탄 갈러 일어나신 내 어머니 왜 배고프니? 국세 삶아질까? 됐어요 엄마 아무것도 모르고 집 밖으로 나와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 쪼그린 채 언손을 호호 불어넘기던 내 어린 시절 우리 집만 왜 이래?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짜증만 났던 내 소녀식이 꼬녀키들 움츠러진 어깨 발을 둥근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랬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얀 느낌 붙어지는 사이로 보인 열 하늘 달 난 그저 평화롭고 싶어 화장실이 안에 있는 보일러가 따뜻한 집 집 찾게 입먹이는 컴퓨터 걱정 않고 살고 싶어 난 그저 평화롭고 싶어 화장실이 안에 있는 보일러가 따뜻한 집 집 찾게 입먹이는 컴퓨터 걱정 않고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찬바람 흥흥 불어 내 마음도 차가워져 국수 삶는 어머니 뒷모습에 왜 엄마는 시키지도 않은 걸 안 그래 후루룩 후루룩 온 심장을 녹이는 따스한 국물 엄마 김치는 없어요?